남한 워싱 장부팀,今年春节假期之后 从各种调味料的汉堡,冰淇淋,面包,咖啡等等 价格悄悄上涨 家庭主婦最爱的代表性食材豆腐 跟以下涨了8% 现在涨价古牌效应 轮到府衛 남한人心灵的国民酒,烧酒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년 만에 인상된 데다 병뚜껑 업체들이 공급가를 평균 16% 올려 원부 자재 비용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원가 인상비를 덧붙여 소주 한 병에 6천 원을 받는 식당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其中南韩酒類大厂海特征路 相隔 3년 从 2月23号开始 调涨出场价格7.9% 一瓶征路烧酒 在超商要卖1800韩元 折合约40块台币 在餐厅点一瓶 原本要价4到5000韩元 现在至少涨1000韩元 折合一瓶140元台币 让南韩民众大喊吃不消 연초부터 식품업체들과 서비스업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모두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들이라 소비자들의 불안이나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南韩政府为了抑制通膨 从 2月23号开始 调查12种主要连锁餐饮品 상价格 并且每星期公开 외식12개 품목 62개 프랜차이즈 업체 중 16곳이 전달보다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휘할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배달비 급등의 원인은 배달 수요 대비 배달기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배달비에 영향을 주는 각종 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겁니다 배달 플랫폼이 저희가 배달요를 결정한 그 부분은 아니고 이번 배달요 공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배달요가 시간이나 날씨에 변수가 많은데 이 변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못할 것 같다는 의미 tout 수요 대상으로 불이 나이 불사항은 시각 세계에서 분명히 관계가 전부 한국 공개가 정말 수요 공개가 전부의 원인은 하나님의 원인은 도전과의 원인은 모든 단계가 전부의 원인은 대상품이 전부의 원인으로 전환 상품이 전부의 원인으로 대비는 원인으로 국룡시장에서 비용이 전부의 원인으로 어떤 마트와 편의점이 판매하는 가격 자체도 이제 판매 가격 자체도 남한 공평交易委員會 5개公司 分別處理200到400億韓元罰款 並下達修正命令 重罰廠商避免再犯 TVBS新聞綜合報導